안녕하세요. 마더톡 최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1학년도 유알모평 가형 5번 문항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문제의 유형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 방법이 바로 생각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좀 어려워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5번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놓으세요.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극한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극한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극한값의 형태를 한번 보니까 이 수열을 한번 보세요. 수열을 보니까 뭔가 전체의 2n제곱 전체의 2n 플러스 2제곱 마치 등비수열의 형태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볼 거냐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극한값이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등비수열은 r에 n제곱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공비의 형태에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저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형태가 달라집니다. 맞죠?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커져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이 수열은 발산을 하게 되겠죠. 막 2의 n제곱 이런 거잖아요.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거라면 진동발산을 하게 될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분의 1의 n제곱 같은 애들은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전체값은 0으로 가겠죠. 실제로 2의 n제곱 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n이 계속 계속 커지면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값은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0으로 수렴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상황이 또 있죠. 얘는 또 만약에 공비가 1이야. 너무 좋죠? 땡큐. 1 갖다 집어넣어. 그럼 등비소는 항상 어디로 수렴?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요. n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왓뜨리, 갓따리, 진동,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발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항상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결론을 냈었죠. 등비수열이 수렴을 하려면 그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하트면 되겠다. 이런 조건들이 또 수렴하는 조건이기도 했었던 거죠. 됐나요? 그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줄게요. 공비의 형태를요. 공비의 형태를 지금 4분의 x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지수를 항상 통일시키고 갑니다. 지수를 일치해놓고 가야지 굉장히 편해져요. 나중에 이제 개수비교 같은 거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 식을 일단 한 번은 좀 바꿔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4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얘기는 4분의 x가 한 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4분의 x가 2n 번 곱해진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죠. 지수법칙 적용시키면 2n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얘도 4분의 x의 2n제곱 이렇게 갈 거고 더하기 3 만들어질 겁니다.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상황을 4가지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4가지로 나누자. 4가지로 나눌 겁니다. 공비가 누구라고요? 4분의 x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비 실제로는 4분의 x 제곱이긴 해요. n 밑에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런 걸로 갈까요? 4분의 x 제곱은 얼마예요? 얘는 16분의 x 제곱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이 공비의 역할이 4분의 x로 공비라고 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갈게요. 그냥 4분의 x로. 그럼 절대값 4분의 x가 걔가 1보다 컸었을 때 4분의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4분의 x가 1이었을 때 또는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x가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아까 이런 애들 어디로 간다고요? 얘네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분모에서 공비가 큰 항으로 얘네들로 다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건데 그 결론이 뭐였었냐면 얘네들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혈을 구하는 상황에서는요. 변수가 x가 아니에요. 공비가 1분의 2 곱하기 4분의 x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n이랑 관련 없는 x 같은 거는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수비처럼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4분의 x 이게 얼마다 2분의 x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 4분의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이런 애들 4분의 x 제곱도 1보다 작을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다 0으로 날아가버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이제 0으로 날아가겠죠? 0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분의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끼낭큐지 뭐. 1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1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4분의 1이 돼가지고 얘가 그때는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이어도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보세요. 잘 보세요.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2n 제곱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짝수건 거듭 제곱하는 거야. 1이랑 똑같겠죠. 그쵸? 오케이. 1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아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빼기 1이 돼가지고 이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빼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1을 또 짝수만 거듭 제곱해 주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1 더하기 3이 돼서 그때는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쌤이 지금 공간이 없어서 네 지금 옆에다 썼어요. 결국 우리의 fx라는 함수는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한번 볼까요? 절댓값 4분의 x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절댓값 x가 4보다 크다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았을 때는 그쵸?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았을 때는 그때는 어떤 함수가 되겠다? 이때는 2분의 x 그래프가 될 겁니다. 실제로 2분의 x 그래프는 마사 넣으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어디다? 4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은 구간인 거니까 여기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절댓값 4분의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댓값 x가 4보다 작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때는 항상 얼마다?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 x가 4였을 때는 그때는 얼마고 그때는 4분의 1 이렇게 이제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였을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대충 어디 찍히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4고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9가 될 거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밑에 찍혀 있겠죠. 이런데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fx를 완벽하게 다 구해봤습니다. 연습 꼭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어찌 됐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요. fk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예요.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어디 썼나? 여기 썼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항상 이 노란색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수 k의 범위가 되겠구나.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는 정수 k인 거니까 마 3, 마 2, 마 1, 0, 1, 2, 3이 돼서 정답은 7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함 아멘